이기명 발행인 이기명 발행인 반갑습니다. 사진예술 이기명 발행인입니다. 멀리서 오신 분도 많이 있고요. 우리 공원장 작가님의 인기를 실감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 사진예술이 원래 33주년을 맞이했어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3자 동양인들의 3자는 굉장히 기분 좋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3자가 둘이라고 해서 저희가 용기를 내서 33주년을 기념하는 책도 내고 또 전시도 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를 하면서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이벤트 행사를 하자고 해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사진관 중에서도 또 대표적인 사진관 두 분을 모시고 작가의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우리 파인아트의 거장이신 구문창 작가님과 또 다른 한 분은 우리 다큐멘털 사진기의 거장이신 강훈구 선생님. 작가의 만남이 또 7월 23일 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때도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앉아서 우리 구문창 교수님과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오는 전시회가 있거든요.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88년도에 있었던 세시자전이 굉장히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988년도는 서울올림픽이 열렸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큰 국제적인 행사를 할 만큼 역량이 한껏 올라갔과 동시에 그 88올림픽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진계 또한 88년에 세시자전을 계기로 큰 부흥이 오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곧 이어서 1989년에 월간 사진예술이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문창 교수님은 작가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현대 사진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기획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획자로서의 구문창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시자전을 시작으로 수평전, 3회에 걸친 수평전을 통해서 소위 그 시대의 지배적이었던 찍는 사진, 스테이트 포토그래피와 또 다른 사진의 다양한 실험적인 만드는 사진을 통해서 한국 사진의 다양화를 이룩한 게 바로 우리 구문창 작가님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초기 80년대에 새로운 핵을 그었던 새로운 사진 기획전의 새 바람부터 구문창 교수님 통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문창입니다. 한 게 1985년이고요. 그 즈음이 3년 뒤에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국에 많은 붐이 이른 것 같아요. 마침 제가 들어오면서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한국 현대 사진에 좀 기여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88년도 사진 세시자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떤 상황에서 한국에서 시작을 했는지 그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초기에 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전 포스터는 83년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온 건 85년이고 처음 해외에 나간 건 1979년이고 그러니까 나가 있는 사이에 운이 좋게도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도 없죠. 해외 사진가라고 벌써 명칭을 그때 붙여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학생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막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내가 찍은 흑백 사진으로 홍순태 교수님, 신구전문대에 계셨던 홍순태 교수님이 초대를 해주셔서 파인힐이라는 데서 저렇게 개인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인연을 말씀드리려면 또 한참 긴 이야기인데 독일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국에서 사진작가가 될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주최하는 동아국제사진살롱에 내가 출품을 했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온 사이에 그거를 통역을 해달라는 바람에 이렇게 사진하시는 분들하고 인연이 됐고 여기 보시다시피 사실 그때 우리 가족들이에요. 나는 들어올 수가 없었고 여기가 파인힐이라고 종로 2가에 종로 서적 바로 옆에 낮에는 이렇게 차도 팔고 맥주도 파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중앙사진 컨테스트에도 이렇게 출품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품 엽서 컨테스트에 낸 건데 1900 여기 보면 82년도 상패예요. 제가 저렇게 이런 상패를 받아야 사진작가에 들어가나 보다. 그리고 40년 전에 시도했던 건데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작가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앉아있게 된 게 아마 이 상패덕인가? 그렇게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입선도 이렇게 한 적이 있었고요.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살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조그만 아파트에 그냥 이렇게 골방처럼 살고 있었고 바깥 세상과 소통하고 싶지 않아서 아예 그냥 문창호지를 다 발라버려서 보고 싶지도 않았고 거의 격리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지냈어요. 조그만 쪽상 하나 놓고 그냥 뭐를 하고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지낼 때인데 그때는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저축추진중앙위원회라고 신문에 광고가 났더라고요. 뭔가 거기에 포스타에 입선을 하면 그때 돈으로 뭐 30만 원을 주든지 상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거기라도 입선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동전을 가지고 무무한 곳에서 이걸 확대를 해가지고 제가 이런 포스타를 만들어 봤어요. 물론 입선도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든 돈이 생길 곳이 없나 고민을 하던 시기가 85년에서 88년 그 사이였습니다. 그때 여기저기 찍으러 다닐 때 제 모습입니다. 이건 아마 속초 쪽에 갔을 때 같고요. 동해안에. 그리고 그때 뭐 암실이 없어가지고 저도 화장실에서 이렇게 흑백 암실처럼 현상하고 그다음에 서울에는 서울 상사라고 종로 3가에 조그만 인화집 파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인화집 사가지고 돌아가고 하던 그 시절인데 어떻게 사진이 한 장이 남아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때 그래도 영 레이디라는 잡지에 한국에 처음 들어온 공부하고 온 사진작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실어줬던 게 있고 그때 글 써준 분이 참 그래도 잘 써주셨고 그 당시로는 참 굉장히 감성적인 사진을 이렇게 4장씩 페이지에 실어줬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 사진 예술보다 편집이 더 멋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하여튼 그 당시에 87년 뭐 이 당시에 무려 35년 전 그때 그래도 잘 실어줬던 이런 페이지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85년에 오자마자 한마당이라는 조그만 화랑에서 유럽에서 찍었던 사진으로 개인전을 했습니다. 그때 개인전 포스터도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조금 가지런하게 했고 그 당시에 인쇄물이나 이런 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았을 때 나름대로 그렇게 했고요. 이때 여기 보시다시피 유럽에서 찍은 칼라 사진전을 많이 했고요. 그때 보여준 이런 칼라 사진들이 이런 사진들입니다. 이거는 피사의 사탑 꼭대기에서 내려 찍은 겁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림자 밑으로 숨어서 재미있는 이런 조형적인 사진이 됐죠. 이것도 이태리에서 찍은 거고 로마고요. 독일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태리를 가면 더 찍을 거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리를 즐겨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려운 내 느낌을 이런 식으로 셀프를 표현했어요. 85년에. 아마 이런 건 굉장히 쇼크였을 거예요. 그래서 85년도에 제가 한마당에서 전시했을 때 사람들이 다들 놀랐고 저도 용감하게 사실 내 자신을 이렇게 보였던 그런 사진이고 이 한마당 갤러리가 숙미회에 나오신 분이 이걸 운영을 해가지고 숙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왼쪽에 제 왼쪽에 계신 분이 장양환 씨라고 이분이 원호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이 다 숙미회 사진 작가들이시죠. 제일 끝에 계신 분이 신구전문대 한옥란 교수예요. 지금은 은퇴하셨죠. 그리고 연달아 88년도에 제가 아마 사진 세시자전을 연 다음인데 이러면 부산 갤러리라고 굉장히 좀 새로운 갤러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 사진전을 해줘서 그때도 이렇게 특강처럼 했던 상황입니다. 그때도 폴라로이드하고 타르기라는 시리즈 그리고 기노우의 미행 세 가지를 전시를 했었습니다. 또 유럽 칼러도 있네요. 이렇게 기노우의 미행은 아주 저렇게 작은 프린트로 두 줄로 해서 보여줬던 그 상황이고 이게 이제 기노우의 미행 흑백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대의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흑백과 칼라로 도시 풍경을 스냅을 했었고요. 그 흑백 사진으로는 최근에 2년 전에 일본에서 책이 하나 나왔죠. 올림픽 막 즈음이라 이렇게 지금 보면 황당하죠. 무슨 로고를 저런 식으로 손으로 썼나 싶은데 이게 여의도 한복판인데도 저렇게 어설픈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 보이고 이게 일본에서 나온 책입니다. 긴 오우의 미행을. 그리고 그 당시에 칼라로도 제가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변화한 모습을 칼라하고 흑백으로 다 같이 기록을 했었죠. 여의도에 풀한 폭이 안 났는데도 전부 주말이면 그래도 저기에 다 피크닉이라고 나와서 있는 게 너무 인상적이라 촬영을 했었고요. 올림픽 프로모션 하기 위해서 행사하는데 사람들이 구경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반포인데 거의 뭐 평양 같지 않습니까? 아까 이렇게 썰렁하게 그 당시에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없었는지 완전히 뭐 평양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과천, 놀이공원 앞인데 잠깐인데 의상이 저렇게 차이가 나죠. 꼭 우리나라 같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건 그 을지로 뒷골목에서 찍은 거고요. 자, 이렇게 찍으면서 내 그 곧 저로서는 한국에 와서 자리 잡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그런 그 힘든 느낌을 슬라이드로 찍고 그리고 제 셀프인데 그걸 스크래치를 내서 이런 약간 추상회화처럼 그렇게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도시 풍경하고 내 모습을 같이 두 개를 세트로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사이드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렇게 무용하는 사람들, 이거는 달력 겉장인데 2년이 돼서 무용하는 사람들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찍어주면서 인물 사진 찍고 뭐 몇 십만 원 뭐 포스타 찍어주고 얼마 받고 이러면서 근근히 내 생활을 할 때였고요. 그러면서 2년이 돼서 그래도 무용 포스타를 잘 해드렸고 김복희, 김하숙 무용단이라고요. 그 중에 한 단원을 이용을 해서 찍은 게 이 태초 시리즈예요. 여러분들 태초 시리즈 많이 보셨죠? 모델이 뭐 누군지 뭐 다 궁금하고 했을 텐데 그때 김승근이라는 작가였는데 그분이 자기 무용 팜프렛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찍어주면서 친해져가지고 내가 셀프를 할 수 없는 몸의 표현을 그 사람을 시켜서 하게 된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팔고 있는 인화지가 전부 8x10 아니면 11시사밖에 안 됐었어요. 어떻게든 큰 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꼬매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크게 해서 감동을 주고 싶어가지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 무용수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촬영을 하고 이렇게 아주 대형으로도 프린트를 했습니다. 이거는 4장의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가 손하고 발이 따로따르고 각 하나하나 해서 4장의 네거티브고 인화도 4장으로 해서 같이 엮은 겁니다. 우리 조각보를 생각을 해서 오래되고 낡은 거를 이어주는 조각보처럼 이렇게 같이 합치게 됐고요. 인화지를 암실에서 꼬매서 그걸로 노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실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장의 큰 인화지 만드는 게 엄청 힘든 일이고 꼬맨 다음에 노광을 줬다가 갑자기 인화가 너무 어둡게 되거나 밝게 되면 그냥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과천에서 96년에 전시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건 2001년에 로댕 미술관에서 한참 뒤에 이런 큰 데서 전시를 했지만 이거를 꼬맀을 때 내 심정은 답답하고 힘든 느낌을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15년 뒤에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초반에는 저도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광고 사진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 파인힐이라고 아까 그 전시한 파인힐이 레스토랑에 있는데 그 레스토랑에 사진을 좀 더 멋있게 찍어달라고 해서 나름대로 그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좀 식욕이 돋게 좀 이쁘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이런 디스코장도 바깥에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멋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이태원에 있는 디스코장인데 그 벽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사진을 찍었어요. 패션 찍는 사람들이 여기 특별한 장소라 와서 많이 찍었습니다. 애프 더 다크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집에서 살 때는 나름대로 조그만 아파트 한쪽을 이렇게 색깔도 마음대로 내가 바꾸고 커피 필터도 이렇게 모으는 게 하나의 취미로 돼서 오래된 거를 커피 필터를 계속 무려 35년 전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기쁜 우리 젊은 날이라고 옆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 포스터에 나온 글씨를 제가 디자인을 해줬어요. 저 글씨까지 했는데 이 영화를 찍은 배창호 감독이 제 동기동창이라 그때 자기 영화에 포스터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안성기 씨하고 황신혜 씨를 처음 찍으면서 한국 포스타가 재미없으니까 내가 디자인도 해주겠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좀 디자인을 했던 포스타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영화 한 토막이 나와서 제가 기념으로 하나 찍어놔둔 거가 있고 내가 촬영한 모습이 영화 포스타까지 돼서 찍으니까 길거리에 붙어 있으니까 감동을 해서 이렇게 찍어다선 사진이 남아있게 됐습니다. 이게 안성기 씨 모습이고요. 그때 뭐 스튜디오도 없어서 연세대학교 교정에 가서 찍었고 황신혜 씨도 거기 연세대학교에서 찍고 그다음에 홍대 앞에 가서 카페 앞에 유리창에서 찍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사진이 너무 아름답게 나왔다고 영화사 사장님이 구작가가 앞으로 우리 포스타는 다 찍어. 그래서 제 일이 세이프한 직업이 하나 생긴 셈이죠. 그래서 영화 포스터를 제가 맡아서 찍게 됐고 진짜 이제 저 스타일링 하는 사람도 없고 메이크업도 없고 저 스타일링 한 마후라도 독일에서 제가 여학생 데리고 찍던 마후로 들고 와가지고 그걸로 제가 만들어 놓고 찍은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수현 씨 뉴스 많이 보셨죠? 강수현 씨하고 인연이 된 것도 그 영화사에서 만든 철수와 미미의 제목이 뭐더라 이게? 청춘 스케치예요. 청춘 스케치인데 재미있게 찍으려고 제가 이렇게 종이배를 접어가지고 모자까지 씌우고 제가 연출을 다 한 겁니다. 이게 남산 층계에 올라가서 남산공원 앞에서 찍은 거고요. 그때 강수현 씨하고 인연이 돼서 이렇게 기념사진도 살짝 찍었고 몇몇 좀 재미있는 사진도 찍게 됐죠. 안타깝게 다시 사진을 보니까 좀 가슴이 서늘한데 금호미술관에서 그때 인물 사진 전시가 있어서 강수현 씨도 와서 축하도 해주고 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번에 많이 본 사진인데 사진 촬영한 거는 전혀 이렇게 우울하게 찍을 사진이 아니고 아까 여기 다른 분이 누가 가지고 계시던데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보세요. 그럼 바자에서 나온 인물 사진집이 있었어요. 타이밀리스 뷰티라고 우리나라 배우들을 찍어주는 건데 어느 한순간 굉장히 서글픈 표정을 지어서 찍어놨는데 이번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까지 제가 여러 영화 포스터도 이렇게 하게 됐고요. 이런 일을 하고 또 에스코의 이런 패션, 사이드로 이런 패션 일도 하면서 이거는 제일 모직 패션인데 굉장히 남성복의 광고에 어울리지 않게 그 당시에 너무 앞서가게 디자인을 했죠 제가. 이런 일도 하면서 또 88년도에는 올림픽 포스트, 엽서도 제가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거는 제가 시간 강사를 나가는 학교에 디자인하는 선생님이 엽서 일을 땄다고 구본창 씨가 엽서 좀 디자인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진과 이 디자인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담하고 시리즈를. 너무 장화하게 설명을 했지만 88 사진 세시자전이 나오기까지 어떤 일을 하면서 지냈는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담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주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담을 엽서에 사서 가지면 좋겠다 해서 주제를 제가 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전시를 기획한 게 여기 쭉 하면 아마 12개 넘는 전시를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시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8개네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이 사진 세시자전이에요. 지금 방금 대표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88년도 워커힐에서 이런 전시를 하게 됐는데 워커힐 미술관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거의 모르시죠? W 호텔은 아세요? 서울에 W 호텔이라고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워커힐 미술관이 있는 워커힐 호텔이었는데 거기서 전시를 했어요. 거기 미술관은 보통 굉장히 세계적인 거장의 전시를 많이 하던 곳인데 참 인연이라는 게 재미있어요. 이건 그때 세미나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이런 세미나를 김승권 선생님이라고 사진 평론하신 분이 해주셨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베르나르 포콩 또 신디 쇼만 이런 사진 작가들의 사진도 한국에 많이 소개가 안 됐을 때 우리가 특강을 이렇게 해두고 그리고 전시가 미술관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원래 대형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곳인데 사진 전시를 크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시하게 된 것도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엽서 보여드렸죠? 올림픽 엽서하고 또 영화 무용하는 사람들 브로쇼 보여드렸는데 그 인쇄를 하러 제가 조그만 인쇄소에 가게 됐어요. 그 인쇄소를 계속 드나드는데 바로 거기 워커힐 미술관 과장님이 와서 맨날 인쇄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세상일 알 수 없는 게 그 과장님하고 매일 인쇄 진행하면서 지켜서 보면서 요새 사진하는 사람들이 너무 새로운 사진 트렌드가 이제 생길 텐데 워커힐 미술관 같은 데도 사진 전시를 하면 너무 좋겠다고 제가 아주 몇 번 몇 번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계기로 그분이 그래도 참 혼쾌히 그럼 한 번 윗분한테 상의를 하겠다. 그래서 윗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러이러한 작가들을 꼭 소개하고 싶다고 해서 그분의 포폴리오처럼 만들어서 가서 보여준 게 계기가 된 거예요. 아마 모르는 사람은 구본창 씨도 어떻게 약삭바르게 워커힐 미술관을 어떻게 포폴리오를 들고 저걸 했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참 운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제가 이렇게 40년 넘게 사진 쪽에 일을 하다 보면 별거 아닌 일이 제 인생에 많은 좋은 영향을 갖다 준 것 같아요. 운명적으로. 아까 그 무용포스타 또 88올림픽도 가서 인쇄하려고 갔는데 그 인쇄소에 바로 워커힐 미술관 사람들이 나와서 인쇄를 진행하고 그 옆에서 제가 계속 현대 사진이 새로운 게 온다. 여러분들 거기서 꼭 사진전을 하면 좋겠다 해서 하게 된 거고요. 여기 지금 보여주는 이 작가도 굉장히 이규철이라고 홍익대학교 나오신 분인데 이렇게 사진으로 입체물을 만들었어요. 저는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다채로운 새로운 시도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을 주로 모아서 8명이 전시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다 보니까 다 해외에서 조금씩 공부를 하다 들어온 사람이 모이게 돼서 여기에 대해서 평을 쓰신 분도 유학파라는 말씀을 하게 됐고 이때 이건 이주용 씨고 이거 뭐 예전에 그 당시에는 건프린트라는 게 너무 새로워가지고 새롭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특수기법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이게 이주용 선생님이 지금 한예종에서 수업을 하죠. 했던 작업이고 이거는 김대수 교수가 대나무 많이 찍는 김대수 선생인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기 셀프를 이용해서 인체를 가지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큰 전시로. 그러니까 워커힐에서는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풍경 사진이라든가 다큐멘터리이라든가 거의 전지 정도의 규모를 했다가 이렇게 뭐 회화처럼 대형 사진들이 와서 전시를 하니까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죠. 그리고 사진도 뭐 스크래치를 내거나 긁거나 여러 시도들을 하니까 이게 만드는 사진이란 단어도 그때 처음 나왔고 또 여긴 최강호 씨예요. 최강호 씨는 1과 2분의 1인가 그래가지고 사진 일부러 이렇게 쭉 한 프레임이 아니고 카메라를 일부러 고장을 내서 1과 2분의 1이 걸치게 찍히게 해가지고 그걸로 새로운 시리즈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봉호라는 분은 일본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도 인화질을 좀 태우거나 해서 이렇게 열로 지져서 기포를 만들거나 옆을 태워서 이런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한옥란 교수가 정무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일상의 물건들 그런 거를 사진을 해서 이렇게 대형으로 프린트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이건 이명균 교수가 흔들리는 사진을 해서 전시를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지 않은 사진들을 많이 해서 그 당시에 대구에 있는 학생들이 버스로 완전히 W호텔 지금 워커힐 미술관을 구경 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술관이 너무 기뻐서 전시를 시켜놓고는 그다음 2, 3년 동안 사진전을 3번이나 하게 해줬어요. 이걸 처음 시도한 다음에. 이건 그다음에 연이어서 수평전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사진 세시자전이 이뤄지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진학과 학생들의 졸전을 가보면 거의 이거를 재판한 것처럼 대형 사진 또 스크래치 한 거 뭐 이런 게 너무 넘쳐나니까 뭔가 그런 젊은 사람들의 욕구를 풀어주자. 몇 명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전시를 크게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수평전을 만들었고요. 이게 1회고 이때 뭐 배병우 선생 김대수 씨 김승권 선생 뭐 몇몇 그런 사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장흥이라는 곳인데 여러분들 뭐 낯설지만 재미있죠? 이런 거 전혀 볼 수 없는 사진이니까 이게 1990년이에요. 무려 30년 전이에요. 그럼 벌써 1990년 사진으로써는 제일 큰 규모의 전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장흥 토탈미술관에서 이걸 빌려서 토탈미술관이 지금도 있죠. 장흥에 처음 생겼는데 거기를 빌려주셔서 학생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서 들어올 정도로 새로운 시도를 다 구경을 하게 됐죠. 여기 보시면 뭔가 이게 보통 한 컷의 사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도 세미나가 굉장히 열기가 컸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자와 고타로라는 평론가가 와서 하고 또 두 번째는 아시아의 눈이라고 해서 아시아 쪽으로 대만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세 나라를 하고 이거는 서울 역사박물관 근처에 거기에서 서울고등학교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 사진의 수평전 마지막 회인데 이때 세 개의 눈이라고 해서 프랑스와 독일의 큐레이터를 불러서 세 나라는 아니죠. 프랑스하고 독일이지만 유럽 사진을 많이 선보이게 됐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넓히자 그런 의도로 3회까지 하고는 우리가 끝나게 됐죠. 이렇게 함으로써 아마 사진 세 시절 전에 앞뒤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한국 사진의 굉장히 전환기를 가져온 전시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서 재미있게 본 게 중앙일부에서 입선을 하셨더라고요. 보통은 대상 반응을 보여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작가가 하루아침에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없죠. 다 스텝 바이 스텝 해서 그런 위치에 오게 되는데 중앙일부의 입선작도 굉장히 저는 인상이 좋았던 것 같고요. 구본창 작가님께서 파인일에서 전시를 하게 된 게 동아일보 사진 콘테스트에 출품을 했는데 낙선을 했어요. 그런데 동아일보 사진 콘테스트 낙선 때문에 심사위원들을 만나게 됐는데 홍순태 교수님께서 구본창 선생님이 독일에서 공부했으니까 와서 통역을 하라. 이렇게 해서 그 행사에 통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홍순태 교수님께서 예쁘게 봐주셔서 파인일에서 전시를 또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본창 교수님이 사진 작가로 쭉 성장한 모습을 보면 우연이었지만 그게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우스운 상황이지만 그 우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의 구본창 작가님이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세시자전이나 수평전을 보면 느낀 게 세시자전에 참여했던 작가들이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한 작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평전에서 길러낸 작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느 기획자가 전시를 기획할 때는 오로지 작가의 작품을 보고 기획을 함으로 해서 그 작가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기획자들이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구본창 교수님께서는 작가님께서는 전혀 그런 길을 걷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한국 사진의 발전의 성장에 큰... 그렇게 칭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본창 작가님께서 팔방미인이신 것 같아요. 영화 포스터로 찍었죠. 패션도 했죠. 광고 디자인도 했죠. 그러면서 전시 기획자로서 그리고 또 파인아트 작품을 앞으로 쭉 보여줄 텐데요. 그런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멀티미디어, 멀티플레이어 시대인 거고 그러면 하나의 장르만 다루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장르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구본창 작가님은 1980년대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해왔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구본창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화번호 중학부터 감사합니다.